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교수님 좀 드시면서 하세요. 됐어 됐어 네? 뭐라고요? 골고루 된다 드디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됐다 됐다 나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3차원 반도체 개발을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핀펫이라고 불렀다 핀펫은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로 우리 지느러미 형태의 전극을 포함하는 펫을 말합니다 이것은 게이버스 전극이 소스와 드레인의 전극과 접합하는 면이 기존의 한 면에서 3면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답받은 또 그랬구나 또 그랬어 몇 번째야 진짜 저는 지금 세종시 무역위원회 앞에 나와있는데요 지난 2011년 국내 기대 이정련 교수가 개발한 핀펫 기술을 아우틀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하여 제품 생산에 불이익했다는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해당 기술의 특허를 파인애플 등 대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회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선압도원상자원부가 파인애플과 기대 간의 특허 소송권을 조사 중이며 기대측의 승리로 끝날 경우 파인본 및 파인패드의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무지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파인애플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조사관 박나경입니다 이번에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관련으로 조사가 필요해서요 잠시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요? 단무지요? 무역위원회요? 무역위원회가 뭐하는 곳인데요? 네 저희 무역위원회는 덤핑 보조금 세이프바드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권 등의 기능과 산업 경쟁력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DIP 측에서 핀펫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애플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 열릴 기술 설명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특허권 침해라니요 저희는 핀펫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핀펫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체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도 당장 특허심판원에 특허무역심판 진행시켜 감히 우리 파인애플을 건드려? 봄떨에 보여줘야겠어 지금부터 구제 4-1-2017-7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판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의 정점은 조사대사 물품 파인폰과 파인패드 시리즈의 핀펫 특허권 침해 여부입니다 먼저 본 조사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인 DIP 측이 2017년 12월 4일 피신청인 파인애플 코리아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사 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과 논박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인 측 먼저 핀펫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DIP 소속 교수 이정면입니다 저는 핀펫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의 2002년 미국의 2004년 출간하였습니다 파인애플 코리아는 파인권 및 파인펫 핀펫에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술이 이용된 중앙처리 장치 등을 해외로부터 무단으로 공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애플 코리아 대표 신규환입니다 저희는 DIP 측에서 제기한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또한 핀펫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앞서 핀펫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무효라기요?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벌크 핀펫은 기존의 팔라나펫을 새롭게 발전시킨 최초의 3차원 반도체 트렌지스터입니다 이는 2010년에 돌아다면서 아주 미세화된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핀펫은 선행 발명과는 차별화된 기술의 충분한 특이성 그리고 목적성이 있다고 보므로 특허 출원의 필수 조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신청인 즉 어떠한 이유로 핀펫 반도체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핀펫이 3차원 구조를 갖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팔라나펫의 형태를 다소간 변형하였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규성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핀펫과 팔라나펫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헌적, 형식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핀펫은 선행 기술들에 비해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기술과 비교하여 벌크 실질 공기판에 연결되고 그 상부 가운데에 핀 액티브 에어 그리고 이중 게이트 핀펫 소자라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성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특허법 제29조 이하에 따라 진보성은 특허 추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의 공지기술을 사모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핀펫은 기존의 선행 발명에서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발명이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이는 오히려 진보성이 현실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진보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목적의 특이성이 효과의 형자성이 종합적으로 성적되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2010년대로 들어서며 급격히 미세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단위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져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차원 팻 구조에서 3차원 핀펫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해결책이었으므로 핀펫의 발명은 필수 불가결한 점이었음을 밝힙니다 고로 이를 최초로 개발한 저희의 핀펫 특허는 선행 발명들과는 달리 목적, 구성의 효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진보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핀펫의 발명은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3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 개발을 성공해내며 여러 핵심 기술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 출연의 마지막 요건인 산업 가능성까지 완벽히 충족하며 특허 출연 요소의 3박자를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파인폰, 파인페드, 그리고 파인애플 코리아에서 만드는 반도체 모두 다 우리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한 푼도 안 내고 말도 안 되는 손입니다 지난번에 그 디데랑 DSMC랑 체결했던 기약서 어디서요? 그 기약서 어디서요? 디노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디데랑 체결했던 구제서 악정 DIP면 디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측 납품업체인 DSMC에서 방해금지금 청구해서 제기한 거 높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DSMC에서 제금을 청구해서 소송 안 하기로 해놓고 불공정 무역회기 조사 신청 서를래요? 당신 내들이고 잘 생각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막고서 연할 거니까 아,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 내들이 계약한 거는 디데로 우리는 DRP란 말입니다 둘은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간에 당신 내들은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자, 다들 진정해 주세요 핀펫 변도체 특허권은 기술적으로 내용이 어려운 조사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사 심판을 위해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핀펫 변도체 특허권 침해 고공정 무역회기 여부 조사 심판에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양 당사자분들은 가져오신 자료를 토대로 옆에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분들은 가져오신 자료를 토대로 옆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합의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송 처리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본 합의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기에 양측은 다시 법정에 모여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의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해결한 걸까요? 합의 심판 때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이루어 진출한 불공정 무역회기 조사 신청 처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번호 구제 4-1-2017-7 핑팬 반도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가 합의적으로 수행 가능한 합의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본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해 반도체 시장 전체에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철회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진 않았으나 본 위원회는 특허로열티의 지불등을 포함해 양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느라 본 합의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부당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정황 또한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철회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남용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2017년 12월 4일 핀팻 반도체 특허권 침해권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7년 12월 22일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청인은 2019년 3월 29일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 기조 사실에 의거하면 신청인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및 철회를 반복한 상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셋째, 동 철회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무역위원회 조사 시작일은 2017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조사 시작 이후 본위원회는 서명공과 기술 설명회, 통장 조사 등을 실시했고 만일 앞서 언급한 과정도 중 신청인이 동 철회서를 제출했다면 본 조사 절차의 진행을 저하할 수 있어 시기상 부적절합니다 허나 동 철회서의 제출 시기는 조사의 주요 과정들이 마무리된 2019년 3월 29일로 동 철회서의 제출이 본 조사 절차의 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 철회서의 제출 시기 역시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넷째,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예의관계에 부합하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 사건의 신청인은 양 당사자 간 특허권 분쟁에 대한 합의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실무 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 DIP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관한 철회 요청을 수용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교수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 네? 저 결혼했잖아요 교수님 응 아 그래 그래 남편분이랑 잘 지내고 계시지? 남편분도 음 교수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몇 년 전에 너랑 나랑 그 때 여기 아는 사람들이랑 아 핀팻이요? 그래 그래 핀팻이 파인애플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확 이겨버렸잖아 맞지? 이제 핀팻 완전 우리꺼야 우리꺼 다들 쓰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써야 돼요 돈을 이제 완전 우리꺼야 고생 많았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수고 많았어 너뿐만 아니라 모두 다 우리 고생 아 교수님 잘 어 여보세요? 교수님 교수님! 기사 보셨어요? 이번에 또 삼수액이 응? 뭐? 아니 걔네들이 왜 갑자기 아!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